안녕하세요. 뮤지컬 연출이자 영화관동인 장기정입니다. 독일의 병 환자들을 위한 캠페인인 아이스파켓 챌린지에 제가 동참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. 저를 지목해주신 천재의 거 이두식에 감사드립니다. 되게 떨리고요. 제가 지금 저에게 버킷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세 분이 계세요. 제가 아침부터 피해를 진행하다가 말고 왔는데 저희 그날들의 안무선생님, 신선호 감독님, 조명디자이너님, 백시원 선생님, 저희 조명출인 김한나씨입니다. 저한테 섭섭한 만큼 하라고 했더니 지금 버킷이 작다고 쓰덜거리는 분이 계시는군요. 네, 좀 하겠습니다. 너무 무서워. 제가 앉으면 좀 더 덜 떨릴 것 같아서 앉아서 맞을게요.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, 오늘. 어머, 어떡해! 어떡해! 아직도 안 끝났어 실력만 여친이면 정이에요 정 장난 아니네요 아 그거 지목하겠습니다 저는 배우 지창욱 씨와 그리고 클리피 출신의 오종혁 씨와 그리고 사랑했지만 작곡가 한동주 씨 주목하겠습니다 눈당에 떠지네요 감사합니다